자, 해보죠. 우선 default gateway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 그전에 나의 IP를 알아내는 방법은 ipaddr 엔터를 쳐보시면 여기에 결과로 inet 19168 0.65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IP입니다. 예, 그리고 ifconfig에서는 예, 여기에 똑같이 나오죠. 1918 0.65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default gateway 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ipa 아, route 어 이걸 입력해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default default via 192168 0.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IP가 여러분의 default gateway의 IP입니다. 만약에 맥을 쓰고 계시다면 자, 환경 설정에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접속되어 있는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저는 이제 고급 advanc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TCP IP를 선택하고 거기 보면은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router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19168 0.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default gateway의 IP가 됩니다. 자, 방금 알아낸 default gateway의 IP를 여러분이 브라우저에다가 요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예, 일반적으로 그 gateway 그, 뭐죠? 라우터의 관리자 화면으로 가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공유기의 특성이고 다른 공유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각자의 그 뭐랄까요? 그 공유기의 제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실습은 여러분이 이제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이 뭐 직장에 있거나 대학에 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 라우터를 여러분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포트 포워딩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네 라고 하면서 예,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실습도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예,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같은 경우는 관리 도구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관리 도구가 이제 자세한 환경 설정이고요. 원래 로그인이 필요할 건데 로그인을 했다라고 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급 설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걸 눌러보면은 여기에 NAT 라우터 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로 자,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트 포워드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거는 내부 IP 주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한 내부 I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정하고, 여러분이 서버를 설치하고 싶은 컴퓨터의 내부에서의 IP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알아낸 IPADDR 1968 0.65 였죠. 65를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내비 두시고 그리고 규칙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세팅하고 있는 규칙의 이름을 정해서 나중에 뭐 수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눅스 러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 포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부 포트는 이 그림으로 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사용자가 접근할 사용자가 사용할 포트의 번호입니다. 라우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우터 쪽의 포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포트라는 것은 바로 이 컴퓨터 상에서의 포트예요. 즉,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몇 번째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포트를 예를 들면 9,000번 뭐 대역 9,000번부터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내부 포트는 80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추가한 리눅스 러브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어... 9,000번 포트로 누군가 들어왔을 때 192.168.0.65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80번 포트로 신호를 보낸다. 라고 제가 정책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정해놨으면 저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우리 서버에 접근할 사용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떤 IP를 알려주면 되나요? 이걸 알려주면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프라이빗 IP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사용자는 211.46.24.37로 접속하는데 그때 뒤에다가 뭘 붙여주나요? 9,000번 포트를 적어줍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IP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이 라우터의 IP는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CURL IP를 알려주는 서비스 음... ipinfo.io 이렇게 하면 HTML이 쭈루룩 나오기 때문에 뒤에다 IP를 딱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접속한 컴퓨터가 어떤 IP로 어떤 공용 IP 어떤 공개 IP를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우리는 사용자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여기에다가 이 IP를 입력하고 뒤에다가 9,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웹 서버가 뜨는데 이 헬로우 웹 서버라는 것이 뜰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이 사용자가 이 IP 뒤에다가 9,000이라고 적는 거죠. 이렇게 9,000이라고 적고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이 IP에 해당되는 라우터에게 접속이 일단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라우터에 있는 9,000번 포트로 진입을 한 건데 9,000번 포트는 어디로 포워딩한다라는 정책을 우리가 세워놨냐면 192.168.0. 예를 들면 실제로 세팅한 것은 뭐였어요? 65번이었네요. 192.168.0.65로 65번으로 포워딩한다. 65번에 몇 번? 80번 포트로 포워딩한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접속은 192.168.0.65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8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고 그 웹서버가 동작해서 그 결과를 이 선에 따라서 공유기에 전달을 하면 이 공유기가 그것을 누구에게? 요청한 사용자에게 보내주면 접속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이고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을 통하면 이렇게 많은 자유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돼요? 포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또 공용 IP가 무엇이고 사설 IP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한 얘기는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니까 이해 안 됐더라고 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셨죠? 넘어가셔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트라고 하는 개념 조금 중요합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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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